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 2 파이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대비입니다만 2023학년도 파이널 강좌를 제공해 드리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3학년도 버전의 개념편 기출분석 그리고 실전문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제 수준과 난이도 여러가지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바가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개념완성 강좌 그 다음 기출분석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보다 더 가는 건 조금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학년도 수능대비에 있어서는 하지만 2023학년도 버전으로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전문제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이 파이널 강좌 역시 2024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해서 지난 2023학년도 버전의 강좌를 그대로 제공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이널 강좌의 특징은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강좌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들 위주로 전체적인 개념 복습을 하기 위한 성격의 강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지선다로 구성됐습니다. 하나의 자료에 보기가 여러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의 자료를 해석할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원리들 실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쭉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자료랑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그냥 보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 개념에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보기도 추가적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적용에 대한 연습뿐만 아니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암기 요소 정리 그리고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념 복습을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개념 학습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자. 그건 조금 적절하진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습용 전체적인 총정리와 복습용 성격의 강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2024년도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개념 복습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지난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교사를 토대로 봤을 땐 그 전까지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하던 2024년도 수능 대비까지와는 좀 달랐어요. 아주 낯선 형태의 생소한 자료라든가 신유형 복잡한 형태의 질문이 메인이 아니라 아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의 자료들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물론 수능에서는 조금 달라질지도 몰라요. 달라질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6월, 9월에 출제됐던 평가원 모의교사의 문제를 토대로 봤을 땐 지금 드린 말씀에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일단은 더 우선이에요. 그걸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낯선 형태, 어려운 형태 이런 것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개념 복습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고 파이널 강좌를 통한 총정리 및 복습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 100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1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함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풀이 효과는 100문제 이상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정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2024년도 수능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총정리 복습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랑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강좌에서 소개하는 수준에 걸맞은 복습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언제나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할 땐 개념편 다시 듣고 오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파이널 시즌 때 많이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 어 그래요 손놈은 안 돼요. 어? 어 끝까지 부여잡고 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선생님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아 그럴 땐 그럴 땐 나만 힘든 거 아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더 안도가 되기도 하고요. 어? 어 그래 다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능하거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어 정정당당하게 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빠르게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버틸 수 있을 만큼 음? 음 충분히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은 다 갖춰져 있을 테니까 어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어 끝까지 가야지 힘내시고요. 자, 2024학년도 수능대 빌반 지구과학 2 파이널 강좌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17강 아차 문제 먼저 풀고 강의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 풀다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게 있다면 강의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해당 개념에 대한 복습도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2024년도 수능대 빌반 지구과학 2 파이널 강좌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